음악 지금부터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에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네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맞춤형 팝업창도 네비게이션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텍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신고 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종교인 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종교인 소득 명세가 있으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종교인 소득을 추가 입력하거나 제출된 명세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우측 상단의 종교인 소득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연말 정산, 기타 소득 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된 명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종교인 소득 명세 자료 입력란에 입력할 종교단체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수입 금액과 원천 징수세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과 적용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소득 명세 자료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 왼쪽의 박스를 체크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위쪽에 종교인 소득 명세 자료 입력란에 해당 자료의 소득 명세가 표시됩니다. 내용 수정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하단에 기재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히고 입력한 내용이 종교인 소득 명세란에 표시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로 등록할 인적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측 상단에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 공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에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인적 사항을 입력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수록됩니다. 인적 공제 금액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소득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됩니다. 소득공제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표준 세액 공제와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 공제 항목의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시 지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는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표시됩니다. 기부금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기부금 코드 및 기부 내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하단의 기부금 조정 명세에 반영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수록됩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시 팝업창에 관련 메시지가 표시되며 수록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액은 기부금 조정 명세에 2월 금액에 입력하면 세액 공제액이 자동으로 수정되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록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세액 공제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총 결정세액 및 납부할세액 화면이 나옵니다. 납부 및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안내 문구를 읽어보신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상세 내역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제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